안녕하세요 캐시퍼맨입니다 블랙앤화이트 깔끔한 조립컴퓨터입니다 현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라 선택되고 있는 라이젠 5600X 조립컴퓨터입니다 이 조립에 들어간 제품을 간략하게 찍어준 영상입니다 그래픽카드 컬러풀 아이게임즈 지포스 RTX 울트라 OC 화이트 LHR 파워 아이구즈 타이탄 SC680 플러스 스탠다드 CPU 클럭 RCIM120 SE Auto RGB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B450 DS3H V2 드러블 에디션 SSD M.2 삼성전자 PM9A1 메모리 마이크롬 크루셜 DDR4 8GB 3200CL22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PC포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PC포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PC포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든 Treatment Go인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